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윤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와 신곡 무지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통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5,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시간 같이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트로트 가수 설운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설운도는 임영웅을 위해 특별히 선물한 자작곡이라며 작곡 단계부터 오직 임영웅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직 임영웅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무지개는 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무지개는 품격이 느껴지는 춤선과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상큼한 힐링으로 에너지를 전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초록의 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배낭 하나 메고 떠나고픈 일명 여행 촉구송 무지개는 김시은, 멧돼지가 작사 작곡했으며 답답한 일상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화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